토끼의 묵은데를 쫙쫙 빼보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토끼. 여기도 다 노란색 됐어. 약간 누렁이. 백구에서 황구.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? 그래? 좋아하면 다행인데. 아닌가? 마지막에 있는 건가? 그런 건가? 토끼는 눈으로 때릴 줄 알아요. 눈꺽도 한번 닦아주세요. 눈꺽 꼈어요? 네. 쪽에서 안 보여서요. 볼도 한번 닦아주고. 워낙 뽀뽀를 많이 해가지고. 냄새 나. 고양이는 깨끗하지만 인간은 더럽다. 안 도망가네. 잘 도망가. 이런 분은 봐주는 거야? 토끼야? 털 접히는 분. 이런 데는 또 닦아주고. 조용하네. 이걸로 배도 만져줄까? 토끼 배 마사지. 배 마사지예요. 올 토끼. 음. 할만하지? 이거 특, 금. 칭찬이에요. 몰칵 몰칵. 내가 많이 만져서 손때 탄 거. 나도 아주 더러운 인간이야. 발도 좀 빡빡하고 싶다. 발이 누룽지. 토끼야 잠깐만. 봐요. 이건 좀 싫지? 그렇지? 어우 잘했어. 어우 잘했어. 어우 잘했어. 어우 아니야. 도망갔어. 어머. 토끼가 변두껌 품고 있었어? 토끼야 나 거의 품고 있던 거야. 아, 그렇어? 토끼야 지금 눈치 싸움. 도망갔다. 토끼야. 슉. 아이고. 애기 왔어. 애기가 왔어. 애기 너 씻고 싶어? 응? 애기 씻을까? 애기가 지금. 여기, 여기 지금 난리 났어. 어, 난리 났어. 손님. 애기가 많이 뭉치셨어요. 사실 여기 누룽지가 애교 털 색이라고 생각하세요? 이 베이지 컬러 토끼에 대해서 보이는 이 컬러 자녀도 하고 싶어? 자녀는 안 해도 되는데 애교는 약간 빠르게 하는 게 나겠지? 응, 계속. 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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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하는 느낌? 꼬리밥. 아닌가? 안 좋아해. 아니야. 아이 헤이트 비빔밥. 예쁘게 해줄게. 더 예쁘게 해줄게. 기름끼를 제거했습니다. 자녀는 그냥 먼지만 조금 떼주는 정도로. 그치, 이쪽은 좀 뭔가 더 심해 보이지. 토끼야. 누룩. 누룩. 누룩이라고? 응. 막걸리 되기 전. 구수하다 이거지. 구수하다. 역시 한국 고양이. 우리 토끼가 피곤한 것 같아서 다음으로,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.